이번 주 토요일 촛불행동 공식 문서는 이거였어요. 5주 가면 물론 좀 너무 거칠다, 세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중도적인 분들이 보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저는 5주 가면 이런 고의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아예 일본의 앞잡이, 아예 일본의 간첩 노릇 하는 것이냐 시적 비약이나 정책 풍자하긴 하지만 센 편이죠. 5주 가면 이렇게 일본 합전, 윤석열 끝장내자. 이러다간 한미일 계속 군사동맹하고 군사훈련하고 북한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만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러다 전쟁 나는 거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대결을 막 심하다 보면 우연한 계기로 전쟁이 확 나는 경우가 많아요. 국지정의든 전면정이든 그래서 토요일 날 새로운 피켓들 제가 갖고 왔고요. 자, 이제 공공지구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오늘 또 을지연습 첫날이기도 한데 거기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을 보니까 북한이 핵사형도 불사할 거다, 민관곤이 국가총력전 역량을 향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북한이 핵사형으로 불사할 거란 건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가요? 북한은 여러 번, 바보들아, 남한의 행사 쓰는 일은 없어. 물론 북한을 무조건 믿자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한반도에서 핵을 사용하면 북한이 남한이나 다 한꺼번에 공면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미국하고 적대하기 위해서 미국 본토도 미국이 우리를 말살한다면, 침략한다면 미국 본토에도 우리는 타격할 능력이 됐다는 방어적 의미로 이야기했지 미국하고 관계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요. 한반도 그리고 남한의 핵을 사용했다고 말하는 적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멋대로 하는 것도 웃기죠. 끝없이 남북 간의 대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할 일은 안 하고 북한이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을 과장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철전지 온수나 다름없는 일본 제국지자들하고도 손을 잡고 한미군사동맹, 국민들이 용인하는 한미군사동맹을 넘는 한일군사동맹까지 하고 일본은 후반기지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너무 심각한데 일본이 후반기지면 남한이 전반기지라는 거잖아요. 유엔사 기지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보다 우리가 된다는 거죠. 유엔사든 남한이든 38선 기준으로 전반기지잖아요. 전쟁은 전방에서 되죠. 후방은 뭐하죠? 물자만 되죠. 군수물자되죠. 그럼 죽는 건 누가 죽죠? 전방에서 남한이 다 죽고 후방에서 물자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떼돈을 벌죠. 경제적 붕화. 한국전쟁 때도 일본이 그래서 떼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으로부터 전범도 제대로 청산도 안 되고 천황제를 유지시켜주고 다 봐주고 그러면서 한국전쟁 터져서 일본이 떼돈을 벌고 그래서 전후에 일본이 부흥하는 정말 계기로 악용이 돼버린 거거든요. 반성과 사과와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일본이 분단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된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 진짜 이건 자자손손으로 우리가 10대 10대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나라는 전쟁을 일으킨 책임으로 자기들이 분단되거나 막대한 배상금을 물잖아요. 독일이 배상금도 물고 분단됐죠? 그런데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악당인 일본은 분단도 안 되고 한반도가 분단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것부터 우리는 물어야 돼요. 결국 미소 강대국의 어떤 대결 구도에서 진짜 책임을 져야 될 일본 제국주의자들 책임 묻지 않고 철왕제도 유죄이고 분단도 안 시키고 제대로 전범 재판도 안 하고 누단없이 한반도가 분단돼서 6.25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상자의 비극을 겪고 수백만이 죽고 그걸 계기로 후반기 진 일본은 떼돈을 벌고 전후에 붕을 했어요. 이 기가 막힌 역사적 사실 앞에 지금도 우리는 피눈물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도독이나 광복절에 오히려 일본의 앞잡이가 앞잡이 선언을 하고 오히려 일본 후반기지라고 선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남한이 다 죽겠다는 거네 전쟁 나가지고 중국하고 대만하고 부력 분쟁에도 개입을 하고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계속 강대강대치 한밀 북중러 신냉정구도가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고착화가 되니까 8.15 경축사는요. 경축사로 가면 안 됩니다. 망국사입니다. 나라 망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평론가, 진보적 평론가들이 6.25 기념일에나 6.25 추모일에나 어울리는 기념사다. 이렇게 여야에 깨어있는 사람도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저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6.25 때도 그런 기념이나 추모일에나 안 됩니다. 당연히 6.25 때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에서 규탄할 수 있죠. 하지만 얼마나 전쟁이 비참했느냐를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나서야는 안 된다. 그리고 외세가 개입하면 우리 민족의 의도와 달리 한반도에서 또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반외세라든지 평화를 정확히 표방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방이도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선시키는 행위는 안 된다는 따끔한 지적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6.25를 계기로 전후에 부응한 일본이 또다시 궁극자돼서 한반도를 침략해서 한반도에 고통을 주고 또 그 후가로 남북이 분단돼서 전쟁이 또 나왔던 그런 역사적 과화가 대표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본에 대해서도 경고를 정확히 하고 일본한테도 6.25 날 기념사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25 기념사나 올렸다고 말한 건 틀린 겁니다. 그건 정확히 지적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한테도요. 6.25 기념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민족상전의 비극 앞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을 찬양하고 일본 편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6.25 기념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에 앞서서 국무회 때 도스토핑도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니까 지금 기자회견, 기자간 다음에 도스토핑 다 안 하잖아요. 완전히 불통인데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기자도 안 만나고 국민도 안 만나고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출퇴근은 제대로 하는지. 출근 시간 조금 늦었다고 방심 현장을 지금 해임을 했는데 윤석열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치검찰들이 돈 써먹고 다니고 출퇴근 아무렇게나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출퇴근 아무렇게나 하고 돈을 아무렇게 쓰는 거 당장 구속 사형감이에요. 이 지적도 꼭 하고 싶고요. 아니 국민들이 도대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이게 지금 5월 21일 그다음에 오마이티비에서 우리가 6월 1일 단독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세 달째 되어 가는데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라고 국민들 70% 안팎이 이해하고 있고 다 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단 한 마디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봤습니까? 박 기자님. 기자님 수십 년 하면서 십순 년 하면서. 불리한 얘기는 안 하고 하고 싶은 말만.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득이 되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에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고요. 10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 없다는 장모가. 그다음에 처남이 기소가 됐어요. 보통 경찰이 봐주기 위한 이익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로 기소가 됐습니다. 추가로. 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네. 그런데 한 마디도 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옛날에 일가 비리나 친척 비리 생기면 박 기자님도 기자하면서도 또 기자전에도 오면 뻔질나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사과를 합니다. 해명을 하고. 너무너무 많았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심지어 YS까지. 아니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DJ까지도 아들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몇 번이나 사과했는데요. 그렇죠? 단 한 번도 사과를 안 하고 해명을 안 해요. 장모가 현직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다른 죄로 재판 또 받고 있어요. 수사받고 있는 것까지 하면 10개가 아까워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김건희 씨도 정말 지금 교육 조작, 주가 조작, 경력 조작 다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속도로 조작까지 한 거죠. 윤석열은 사건 조작. 최은수는 잔고 조작. 김건희는 주가 조작. 이번에 차남은 뭐로 기소가 됐죠? 사문서 조작.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집안의 가운은 이명박 때 가운이 정직이어서 온 국민을 코드심치게 만드는데 이분들이 무슨 공정과 상식을 맺느냐 얘기하는데 이런 불공정과 이런 몰상식도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가에게 가운 하나 제가 오늘 지어주려고 왔습니다. 조작. 또 조작. 조작하고 또 조작하여라. 이게 가운이잖아요. 제 말에 하나라도 과장이 있으면 여러분 지적을 하십시오. 언론 보도와 그동안 그나마 검경수사와 법원 판결로 모두 확인됐습니다. 자, 최은수는 이번에 법원 판결에 잔고 조작을 4건 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370억입니다. 잔고 조작 액수가 사람들마다 헷갈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4건인데 그때마다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잠깐만 본 사람들 중에 100억을 조작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잔고 조작을 4건 해서 4번 다 행사했습니다. 그게 370억이에요. 잔고 조작 액수가요. 그리고 그걸로 사채업자의 돈도 빌리고 신한저축은행 잔고를 조작해서 신한저축은행도 대출도 해요. 자, 잔고 조작 문서를 잔고 조작은 뭐죠? 사문서 조작위주의. 그걸 행사하면 뭐죠? 사문서 위조 행사죠. 네, 사기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받아내면 사기가 되고 그걸로 은행의 대출을 받아내면 위기에 의한 영업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 직원은 기소 안 하고 안 하려고 버티다가 겨우 했잖아요. 동업자 다 구속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1년만 구역한 겁니다. 봐주게 해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게. 그런데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을 한 건데 1, 2심 판사들이 다 지적을 합니다. 왜 일부는 기소를 안 했느냐. 이거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 그런데 기소 구역이 1년이니까 1년밖에 선고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랬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빠르면 오늘, 내일 지금 제가 고발장 쓰다 왔어요. 어떤 고발장이요? 최은순의 잔고 조작이 최소 4건이잖아요. 그걸로 단재는 이번에 된 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행사한 게 여러 군데에서 행사를 했는데 검찰이 그걸 한 번 행사한 것만 기소를 한 거예요. 한 번 행사한 건가? 네. 동업자에게. 동업자랑 같이 한 번. 장고 조작을 여러 번 하고 그걸로 여러 번 행사를 했는데 이조된 사무서를. 그러면 끈끈이 다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신한자축은행한테 제출해가지고 그걸로 대출금을 또 받아냈잖아요. 그런 게 다 빠진 거예요. 기소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번 주에 추가 기소합니다.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은 민생경 용서가 아주 싫겠어요. 무섭기도 하겠어요. 고발하니까. 뒷조사도 한다고 하던데 뒷조사도 나올 것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가 공주도 고발해가지고 경찰이 봐주기 했지만 결국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김성교는 봐주겠지만 그래도 처남이 송치가 돼서 이번에 여주지청장. 한때 여주지청장이 윤석열이었는데 그 여주지청이 기소를 했어요. 처남을. 기소를. 저희가 고발해서 기소된 거예요. 여러분, 저입니다. 민생경 용서와 요즘 세금도둑 잡아라 맹알려가는 하승수 변호사님 소속된 법인이 농업전문법인이라 해서 농본이거든요. 농자찬하지 대본의 준말. 그러니까 농촌, 농업, 농민이 잘 때야 식량 작업도 되고 생태도 잘 유지가 돼요. 봉동체도 잘 유지가 되고 도시는 너무 상망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육체 건강이나 정신건강에도 농업, 농촌, 농민은 매우 중요합니다. 먹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수입하지 않고 식량 작업도 할 수 있고 수입 안 해야 탄소 발족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신토불이 우리 동네에서 난 농산물이 가장 우리 몸에도 잘 맞겠죠. 건강하고. 또 제일 신선하잖아요. 장거리 이동 안 하니까 방부제 쓸 일도 없을 거고 이유는 여러분 너무 잘하겠지만 그래서 농업, 농촌, 농민주의 이분들이 농본이에요. 다 치고 말했어요. 진짜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님은 정말 엄청난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정치를 안 하시려고 하겠지만 야당이 비례 1번으로 모셔도 모자랄 뿐이에요. 이번에 검찰 특갈비 다 밝혀냈잖아요. 윤석열 한동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은폐하고 있고. 그거 특검하면 전원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당의 특검 국정조사에 검찰 특갈비가 빠져있더라고요. 1특검 4국정조사에. 그거 놓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비리입니다. 그것도 밝혀내야 된다. 너무 전성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후쿠시마 박정훈 대령님 타나 젠버리 최대파의 고속도로 조약 이것들 국정조사 특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 검찰 특갈비. 속보가 들어왔는데 국방부에서 재조사 했지 않습니까? 이번 최상병 사망사건에 대해서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경찰에 이첩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 공지 좀 더 해야 할게요. 이렇게 되면 진짜 딱 골로 가는 겁니다. 법에서 이첩을 했더니 그걸 강제로 뺏어왔잖아요. 이게 다 직권남용이 되잖아요. 직무유기가 되고 그런데 거기서 이 사건의 몸통은 사단장이 자기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시가 나와 있고 전부 다 지금 확인했잖아요. 그 사람이 몸통인 거예요. 과실치사에 죽을 수도 있는데 위험한 거 방치한 거잖아요. 죽을지도 알고 방치해서 미필증고에 대한 살인이 되는 건데 정말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적용이 어려우면 죽을지까지는 몰랐지만 위험한 걸 방치했다가 죽음에 달아졌으니까 과실로 치사에 이르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과실치사다. 이건 정말 보수로 생각해도 과실치사는 빼도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뺐다. 뺐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태효와 이종우섭의 채찍 그니까 빼버린 거 아닙니까? 이명박도 같이 근무하고 이 정권은 지금 이명박이 접수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대한 직권남이 됐끔 그럼 김태효가 이 난리를 혼자 했겠습니까? 이종우섭 혼자 했겠습니까? 지가 결제까지 했는데 사인까지 했더군요. 이종우섭하고 수사결과 이종우섭 장관은 사인했죠. 결제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지금 안보실에서 개입한 다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안보실에 언론 자료를 낸 다음에 김태효가 이렇게 사단이 날까 아는데 윤석열한테 보고도 없이 혼자 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적한 것처럼요. 이건 보고를 한 겁니다. 우리 채찍근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이다. 군대 내 일종의 또 진보나 빨갱이들이 자기 측근들을 죽인다라고 조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우섭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윤석열이 자기 나발을 침해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자기 권역을 침해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걸 김태효가 마음대로 했을 리가 없다. 이건 제 추정이고요. 나발이 영역 침해를 엄청 싫어한다. 자기 권한 침해를 이건 이준석이 한 이야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MB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술을 두 개를 해줬습니다. 구속드리게트 관련해서 선거운동보면에서는 다만 논의된 적이 없다. 제안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고 민원도 없었다. 이걸 인수해서 벌어진 일이다. 로 추정한다. 구속드리게트 저희의 주장은 똑같죠. 그다음에 윤석열한테 이게 보고 없이 오늘의 맘대로 할 이슈가 아니다. 왜? 윤석열은 자기 거 자기 영역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화를 낸다. 침범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런데 온일용이 김태우가 윤석열한테 말도 없이 이런 사고를 쳐 있을 수 없다는 추정을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뺐잖아요. 결국 자신들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러면 이게 중대한 국정농단이 되고 권력농단이 됩니다. 이건 지금이라도 야당이 맘만 먹으면 고속드리게트하고 박정은 사단장 탄압게이트는요. 박정은 우리 참군인 박정은 수사단 탄압게이트는요. 이건 탄핵사에 됩니다. 그래요. 지금이라도 야당이 야사당이 이거 밀어붙이면 국민들한테도 명문이 씁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건 그냥 추상적인 의원이나 위법이 아니잖아요. 이태원 참사를 못 막아갖고 이태원 참사에 의해 부적절한 운동을 했다. 네. 이건 기각이 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이것도 인용이 돼야 되지만 진짜 안타까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헌재에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헌재에 아니 명백하게 범죄자를 권력이 나가서 빼버렸어요. 네. 이건 탄핵에 달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되는데 하나도 아니에요. 공속드리게트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총선에 악영 끼치지 않게 해서 미리 방류해달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중대한 총선 개입이고 국정농단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실이 정당 내부 정당 운영에 개입하고 당대표 경선에 개입한 게 모두 확인이 됐어요. 오죽하면 저희도 고발했지만 안철수까지 고발해놨어요. 이번에 강승규의 육성까지 공개가 됐어요. 네. 강신업일을 주저앉아야 된다. 부위 앞에 뜻이다. 보도가 있었죠. 그거 오마이티비에서 풀 버전으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 버전 들으면 아주 심각한 범죄가 다 나옵니다. 부위의 구도가 어긋난다. 총선에 대해서 얼마나 정치공작원에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건희가 자꾸 부각되는 건 안 된다. 김건희가 계속 부용과 부위투간에 충돌이 있는 게 거기서도 강승규 목소리를 통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자들의 정치공작이나 여론공작 얼마 대단하냐면 강신업일을 주저앉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2% 3% 나오는 걸 하나 만들어서 주저앉자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론조사를 저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심각하지 않아요? KBS 보도에는 짧게 나오잖아요. 짧게 나왔죠. 풀 버전이 지금 그 제보자가 풀 버전을 돌리고 있어요. 저도 받았어요. 오마이티블랑 같이 한번 풀 버전 올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sorrow 어괴히 넓어 Queen 굴 가지 클 되어 coercion 왔어 줌 피부 할렐 nicely 애